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^^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줄리엣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은 예쁜남자님과 랍타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손질해드릴게요. 여러분, 손질해서 올게요. 이따 봐요. 자, 너무 배고파요. 저도요. 두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, 지금. 여러분, 얼른 먹어볼게요. 와, 살이 진짜 많다. 자, 한입 마시죠. 무슨 말아, 뭐라기? 자, 너무 배고파요. 짱! 이번엔 뱅뱅! 뱅뱅! 혼자서 정말 맛있었거든요 뱅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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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먹기 좋은 맛 오늘은 볶음하고 이 맛은 정말로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저는 한 번 더 먹었던 것 같아요 아저씨 먹으니까 더 맛있어서 맛있고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와... 오... 오...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제거... 큰거... 와 오랫동안 진짜 큽니다 진짜 큽니다 고춧가루 마지막으로 밥 비벼 먹을게요 비벼줄게요 비벼줄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